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3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실질적 경영자와 무걸리자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1월 27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95568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예금 채권 확인의 소고,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채권 양수인들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가 자기 채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패소했고, 대법원에서도 결국 상고 기각돼서 최종 패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년 6월 30일 날이 보험회사인데, 메타푸드와 대출금 담보를 위해서 수입육, 고기죠. 수입육 780박스에 대한 양도담보를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메타푸드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입육 780박스를 양도담보를 설정을 했죠. 그런데 이 수입육은 실은 미트글로벌 소유였어요. 그래서 피고화인이라는 업체가 미트글로벌과 수입육 780박스를 양수합니다. 그러니까 메타푸드라는 회사로부터 양도담보를 받았는데, 실은 이 수입육은 미트글로벌 소유였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원고는 2016년 2월에 CI와 대출금 담보를 위해서 수입육 1049박스에 대해서 양도담보를 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또 CI하고 청구를 체결했는데, 저축의 피고저축은 우리밀트라는 회사와 수입육 1049박스에 대한 양도담보를 설정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도 우리밀트라고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I가 소유자가 아니고 우리밀트였어요. 그리고 이 워너기업이라는 회사가 수입육 1049박스를 매수합니다. 결국 1049박스의 소유자는 워너기업이었죠. 문제는 뭐냐면, 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메타푸드, 미트글로벌, CI, 워너기업, 이 모든 4개의 실시적 경영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업체는 메타푸드, 미트글로벌, CI, 워너기업 이렇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A라는 사람이 다 혼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원고는 A라는 사람으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고, 그다음에 A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미트글로벌 소유로 팔고, 우리 밑으로 또 양도담보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수입육 780박스와 1049박스에 대한 대금이 예금계좌에 들어오니까, 이 예금계좌를 원고가 찾으려고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이 메타푸드와 CI라는 원고가 계약한 양도담보 계약자는 담보물의 소유권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미트글로벌이나 워너기업이 A가 경영하는, 실질적으로 소유자인 미트글로벌이나 워너기업이 A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혹시 이 양도담보의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A라는 사람이 수입육 보관업자와 짜고 서류를 위조했다. 그러니까 원래 780박스와 1049박스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고, 이 창고에 있는 수입육 보관업체가 이걸 써준 거예요. 이거 원래 있던 회사, A가 갖고 있는 원고가 대결했던 그 회사하고, 메타푸드와 CI꺼가 맞다라고 확인서를 써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메타푸드가 미트글로벌에게 샀다거나, CI가 워너기업에서 샀다는 경우는 없어요. 전혀. 다만 수입육 보관업자가 메타푸드와 CI꺼라고 서류만 써준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채권 양도 자체, 행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통정 허위 표시도 안 되고, 따라서 원고는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양도담보가, 이런 메타푸드나 CI가 채권 물건을 연결받았다. 양도받았다는 서류를 위조해서 했다면, 혹시나 통정 허위 표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보관업자로부터 서류를 위조받아서 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메타푸드나 CI가 이 서류상으로도, 위조 서류상으로도 이 수입육 박스를 소유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통정 허위 표시도 볼 수 없다. 라고 해서 결국은 패스합니다. 그러니까 통정 허위 표시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 원고는 무권리자인 메타푸드나 CI로부터 양도담보를 받은 것이어서, 결국은 아무런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고, 결국은 패스하게 되는 거죠. 실무에서는 개인이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 물품이 도대체 누구 건지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개별 물품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파악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경영자가 같더라도 업체의 소유자가 다르면 권리가 전혀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금 물품 보관업자가 서류를 써준으로 인해서 지금 원고가 잘못 양도담보를 받게 된 거죠. 따라서 물품 보관업자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원고가 이 물건 대금 자체로는 아무런 권리를 취소해서 없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여러 개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된다. 각 업체가 갖고 있는 소유가 맞는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양도담보라든지 담보를 취득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원고처럼 불의의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